일본 관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에서 주먹만 믿고 살아온 한물간 전직 복서 조아 역을 맡은 이병헌입니다. 엄마만 믿고 살아온 서번트 중국은 동생 진태 역을 맡은 박정민입니다.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이 일본에서도 개봉한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것만이 내 세상은 살아온 것도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두 형제가 난생 처음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. 달라도 너무 다른 두 형제의 매력에 빠져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웃음과 감동이 있는 영화니까요. 일본에서도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